예예예 하이 유튜브 프렌즈 그래나 하이 안녕 트라우마 하이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밤에 지금 새벽 2시 37분 인데요 이렇게 치킨이 먹고 싶어서 시켜봤어요 잘했어 아우 잘한다 멍디쓴이 고마워 아우 구우기 고마워 그 양반 비트 앤 캐럿 주스 먹어보겠습니다 자 치킨 그냥 한 마리 반반 자 먹어볼게요 양념 먼저 양념 먼저 아우 나 배에서 맨날 꼬르륵 꼬르륵 음 음 맛있네 어 브랜드 없는 치킨인데 랭킹에 있어 음 이거 싸 어머 녹았어요 맥주랑 만 만 18,000원이었거든요 13,000원이네 겁나 싸네 13,000원 맞네 13,000원 13,000원 저희희룰 일당 아 배고파야? 아까 초콜렛 묻었어 짠 소금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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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맵다 매콤해 소금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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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말꼬글린 엠브로님이 내 방 화질이 나 안좋은데 엠브로님 방이 더 화질좋아요 내가 언제 팬살 판다고 전해주세요 으헤헤 으흐 으흐 으아 으 씹히님 어서오세요 아유 심장님 그럼 어떻게냐 냉동닭인가 음 음 이게 매콤한 후라이드야 네일시피님 음? 제 말투가 좋아해요? 어우 매워 아유 삼문어 갈비 땅 다 먹겠다 이거 군만두 구웠다 이거 세일해가지고 30% 세일해서 두 개 샀어 두 개 소외된 게 없어요 소외된 게 없어요 비트 당근 주스 나 오늘 한 4시 고구마도 샀어 어디다 쉿네님 어서오세요 아 나 고구마도 샀어 고구마 호박고구마 구워 먹을려고 이거 숙주 피클 마이팬트리 피클 마이팬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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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래도 뻑뻑살이 막 뻑뻑하진 않네 내가 먹지 않아 待って 마다른데 딱딱 가져야 영상 킬만두를 나는 궁고구마가 맛있어 비빔밥이요? 알았어 오 каких 그리고 영연부 또 10개 고맙습니다 지카 냄비 있어 어머 올드 마더님 막 쏘신다 쏘신다 마더님 마더님 아까 올드파더님 오셨었어요 으흐흐 음! 이거 나에게 고마워요 이거 동매치킨 으흐흐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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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게 먹을만하네 닭가슴살이 어? 닭가슴살이 닭가슴살이 으흐 음! 으흐 으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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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먹는 맛 요 부분 아는 사람 요 도끼 모양의 요 부분 아는 사람 있어요? 응? 알어? 피클 마이펜트리거에요 숙주 숙주 오 청계님 정확하게 아시네 뼈살에 붙어있는 뼈 난 그리고요 뼈가 좀 뼈가 좀 바삭하게 익어서 딱 물었을 때 고소한 맛 그 치킨집 지나가다가 그 향이 딱 나 그 뼈 그 구워진 바삭하게 튀겨진 그 뼈 요 부분도 음 고런 부분이 맛있어요 아니 여기 뻑살이 아닌가 뻑살인데 뻑살인데 겁나 촉촉해 다른 거나 틀리네 음 음 음 음 음 여기는 브랜드 아니거든 그냥 동네 내가 오늘 다 먹으려고 이렇게 젓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음리 도김만 도김맘도 아닌 도김맘 님이 백개로 도김만 도김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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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드려야되나? 먹방인데 그냥 돼지코 고마워요 독이맘닙 아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맛있다 고맙습니다 독이맘님 고맙습니다 독이맘님 근데 여기 그게 왜 없지? 그 동네 내 매니큐어에요 이거봐 결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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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 요거를 먹 바삭할거같이 쉿 쉿 쉿 쉿 대구님 고맙습니다 소금을 딱 찍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흥 고맙습니다 까다로운 고맙습니다 모니티 19개로 팽가이 고맙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여기 이상한 똥같은거 있는거 알죠 똥같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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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옛날에 이거 먹고 토한적 있어 꼭 빼 이거 이거 어디갔어 어디갔어 이게 맛있다고? 이거 먹어 여기에 꼭 여기 골짜기에 꼭 그게 박혀있어 핑크님 안녕 어머 조아라님 희한하다 변태 아니야? 피가 응고된거라고? 몸에 나쁜건 아닌데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기억나요? 여러분 뒤에는 요렇게 생기고 요기가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요기에 딱 앉아있어 요기에 요렇게 알지 요기 누가 grupp bash 요러구 요기 chut 요기 동네치킨 딱딱 칼칼 칼칼 왜?? ? 어어!! 주꾼님 왜요? 한젓가리 하세요 아 저거는 선반 다 맞춘거에요 유아이님 어서오세요 모광지가 여깄네 넥스라이스 넥 넥 치킨 넥 나도 목은 튀겨먹는데 지금? 지금 어떻게 틀어 먹방 찍는데 틀어주면 안돼 끝에가 끝에가 바삭하면 깨물어 먹어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아는 사람 뼈다귀 갈비뼈가 있는데 뼈다귀 갈비뼈가 막 있는데 이 부분 자꾸 보여줘서 미안해요 crisp 실패 räum 이砂 הח естно 만약에 이런 swear 미국 찰흫 여기를 이렇게 치워오옵 이 뽑아먹는 재미가 있다니까 다리 하나 남았네 이 작은 닭인가 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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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 내일 팝핀 배우러 가요 으 으 으 으 으 요 뼈 알죠 요 뼈 아는 사람 으 으 으 아 원래 내 나 혼자 있으면 이렇게 먹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까 으 으 으 으 으 강씨라니 이거는 뻑살인데 얘네 되게 말랑말랑거린다 음 하나도 안건줄해 얘네가 그래서 다 국내산수고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래 여기에 그 배달의 민족 랭킹에 올라와있더라니까 음 음 음 여기 체인점이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 씻고 걸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씻고 걸겠습니다 여러분 음 안녕 19세 미만 어린이 여러분 씻고 씻고를 걸겠습니다 잠시만 나가주세요 안녕 안녕 비엘 음 음 암홀락니의 왕 아몰락니 맥스 네! 냥이님 맞아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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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찴레 손iemand! 아 목.. Sham! 아 이 헿-트! 어억 ㄹ 아ㅏ Agh 빨리 먹어 이거 어디갔어 누구 좋아한다는 사람 아 여기 진짜 잘한다 슬레퍼 들어온다고? 검댕이 한잔 정도는 괜찮아 아아 동네 어우 음? 김쭈 안녕? 아 진디님 식 인증하고 왔어요? 시끄럭님 처음 봐? 아 진디님 식 인증하고 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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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아베리 여러분 이 부분 알지 여기 말랑말랑 뼈 소프트 번 번 여러분이 닭발 먹을 때 봤어요? 입에서 따발총이 나갑니다. 나는 진짜 노하우를 알아. 닭발 먹는 그 노하우를 알기 때문에 청개굴님 안녕? 아 2826님 진짜? 닭발 못 먹어요? 오렸어 아우 맛있네 아우 맛있네 아 아 아 요기법상 맛있어 나는 이제 소주를 못 먹겠어 동네꺼 김초님 동네꺼 박나래 이런거 하나도 안 웃겨 그리고 나 박나래 좋아해서 박나래 누구야? 김수 닮았다고 너무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아 되게 좋다 그 언니들이 내 방송을 보고 싫어할 수도 있어 음? 싫다고 했는데 맞나 보니까 너무 치.. 친.. 너무 착하고 그러더라구 재그는 싫어 박나래가 언니 그냥 여자들끼리 언니 이러잖아 이런거랑 똑같지 뭐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나는 여기 여기 뭐야 날개 부분에 조금 붙어있는데 있죠 나 여기 되게 좋아해요 여기도 발라먹어 여기 여기야 물렁뼈가 맛있어 여기 뼈다귀에 막 붙어있잖아 여기 이걸 먹어야 돼요 이건 날개공 이건 날개공 윙 부분 펭귄 펭귄아 너 언제까지 그 드립을 할래 펭귄아 너 언제까지 그 드립을 할래 아 지금 제가 먹방하고 디저트 먹방하고 지금 이거 하는거에요 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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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걸린다고? 짠! 짠! 아이고 세륜님만 짠해줬어 이 글이같은것들 세륜님은 세륜님은 다해주는데 어휴 현수님 고마워요 해주지도않아 여러분도 기다려주세요 한끈 고래옥린 늦었어 이미 그런거 지금 하는거는 강택감이야 아우 아파 아우 나 왜 빨개진거 봐 아 아퍼 수건이 있어야 돼 수건 아퍼 아퍼 몰이처랑 먹고 있는거 같다고? 아 뜨거워 팔토시 말고 애들이 롤러스키드 타다가 안 넘어져도 안 다치게 하는거 있잖아요 그거 아 미안해 아 왜 스토머크 가스 이빨 어? 투머치 가스 쏘리 유튜브 프렌 투머치 트름 안올라오면 반기로 끼세요 어떻게 해야돼 응 해가지고 보내 밑으로 어 알았어 추천거지야 추천거지야 에이 야 아 알았어 그렇게 할게 추천 좀 놀라서 궁디 안녕 굿밤 나는 그냥 다리가 실기 싫어다 하나 남았으니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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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비고야 입이 찢어질 것 같아 입이 찢어질 것 같아 괜찮은데 역시 더 맛있다 더 맛있다 아삭아삭 바삭한 마늘 고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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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